그제였죠. 이제 고리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던 고리 원전 1호기가 이제 폐기 처분이 되고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탈핵으로 간다. 즉 원전에서 탈원전 시대를 선언을 했습니다.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데요. 문제가 이제 원전은 점점 점점 개발을 축소하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조력에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? 그게 이제 수십조 원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요금은 약한 50% 정도 그거를 커버해야 되니까 들 것이다. 그래서 월평균 뭐 한 가게는 가정은 한 2만 5천 원 정도 오를 것이다. 이제 분석이 나왔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일단 산자분은 주택용은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산업용 전기료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혔고요. 그러면 기업의 경쟁력이 또 떨어지지 않나요? 그겁니다. 산업 중에서도 중소기업은 또 안 건드리고 대기업, 밤부터 새벽에 있는 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중화학, 석유화학, 자동차 경쟁력이 있었던 게 전기료가 싼 편이었기 때문인데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. 산업계에서는 이런 볼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전기요금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통신비 인하 방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그동안 가장 뜨거웠던 논란이었죠. 1만 1천 원 전 국민, 전 가입자 일괄 할인. 그런데 이 기본료 폐지는 중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이번 국정기획위가 이 1만 1천 원 폐지와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는 중기 과제로 넘기겠다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요금 할인이라든가 선택적 요금 할인제, 이걸 20%에서 25%로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시민단체는 무슨 소리냐, 말도 안 된다. 이렇게 돼가지고는 공약 왜 안 지키냐, 강력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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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